자 저 공부를 계속 지금 4시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또 밖에 남겼는데 지금 30배 3만 귀껏 바꿔볼게요 30배 710배 그리고 190배 670배 650배 보겠습니다 퇴육 10105번 118 뒷목 4길 육수 슬쩍 아 이거 뭘 풀어볼까요? 3반 4반 7반 9반 11반 네 31박 41박 41박 35박 아 예 아아 여기서 음 최근에 이제 5주 이게 지금 710회니까 예 11월 작년에 7월달에 2월달 10월달 2,015원이죠 5월달입니다 보면은 보면은 어 2월개수가 4번하고 여기는 10번이 나왔어요 번수 합해서 4번 10번 그리고 여기 710회에서는 3개 나왔어요 24번 25번 33번 그죠 최소 어 3수는 네 3수 나왔죠 690회는 한수 25번 4 4 4 4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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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7 7 7 7 8 8 8 9 10 5 10 10 9 5 11 11 11 12 12 12 감사합니다.